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타란지오그래픽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 좋은 소식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번에 진에 첫 브리딩을 성공을 했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꼬물꼬물한 아기 진에 들은 이 장수진에 라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진에 채끼구요 어 이제 피들링에서 막 유체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옮겨줬구요 어 어미는 지금 먹이를 준 상태에요 옆에 와구와구 먹고 있는데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알을 확인했을 때는 한 16개가 17개 정도 포란을 해서 알을 품고 있었는데 어 중간에 유체가 되기 전에 몇 마리가 먹혔나봐요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11마리에서 12마리 정도 지금 유체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은 많이 유체가 되서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참 생명이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어 이 유체들은 일단은 제 첫 진에 브리딩이라서 좀 많이 제가 좀 추경을 할 예정이구요 여기서 몇 마리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절주류 패밀리라고 있는데 제가 그 절주류 패밀리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스태프로 계시는 유유적적님께 제가 장수진의 몇 마리를 좀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어 평소에 장수진을 좀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이참에 제가 좀 브리딩이 잘 돼서 선물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일단은 좀 키우고 나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새끼가 많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구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우리 어미 장수진의 먹방을 끝으로 저는 오늘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주에 또 봬요 안녕 다음주에 또 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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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